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고민 들어볼게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금 은평 유타운 구파관력 스카이뷰 자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은평 스카이뷰 자위요? 네, 여기하고 송도 809 마리나베이. 송도 마리나베이. 네, 여기 둘 다 34평 보유하고 있고, 한 채 지금 직접 실거주하고 있는데, GTX 완공되는 시점이 2024년이라서, 그 이후에 지금 용산 표창공원역 앞에 있는 롯데기술로 지금 갈아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점이 5년, 2025년에 괜찮은 시점이 있어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은평 스카이뷰 자위랑 송도 마리나베이 둘 중에 어디에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스카이뷰 자위요. 스카이뷰 자위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GTX 호재를 조금 보고, 2024년 이후에, 그러니까 2025년쯤에 효창동에 있는 롯데캐슬로 갈아타기가 괜찮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아니요. 더 괜찮은 동네가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한번 볼게요. 이 809죠, 809. 네. 마리나베이, 오션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거주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만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저기 은평구 구파발력 앞에 있는 자위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좋은 아파트죠. 은평 스카이뷰 자위, 여기 여기예요. 구파발력 바로 초역세권, 신축아파트고. 얘 언제 사신 거예요? 다, 분양권 사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전부 다? 시세 차익이 좀 있나요? 네, 많이. 많이 있어요? 네. 일단 답변 드릴게요.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얘네 다 취득일이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분양권 취득일은요, 아파트 준공일이 아니에요.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에 빠른 날짜가 취득일인데, 언제 취득하셨어요? 차이가 1년 전에 입주했으니까 1년 전에 취득했어요. 어디가? 은평 스카이뷰 자위는요. 1년 전에? 네, 그다음에 송도 마리나베이는 7월 30일에 등기쳤고요. 등기를 한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답변 드릴게요. 일단은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하셔야 돼요. 답변 드립니다. 자, 볼게 한번. 제가 판서를 좀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연식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자, 한번 볼게요. A가 아까 그 송, 저기 어디예요? 그 은평, 은평이라고 그랬어요. 축하해, 그렇죠. 네. 얘, 잔금 언제 치렀다고요? 1년 전에요. 그러니까 몇월 몇일? 2019년 몇 월이에요? 9월이니까. 얘, 보니까 아까 보니까 1월에 입주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잔금하셨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2019년 1월이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네. 쉽게. B는 뭐예요? 송도. 얘는 잔금 언제예요? 7월 말에 했어요. 7월 말, 7월 말, 7월 말, 올해 7월 말이죠? 네. 그럼 7월 달에 하셨어. 자, 그러면 얘네는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네. 왜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5년. 다만, 다만. 네. 촉박해. 지금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 그런데 비과세 받아야 돼요. 지금 비과세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시세 차익을 좀 실현시켜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으로 가는 건 지금 반대. 똘똘한 걸로 가되.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시세 차익을 지금은 실현시켜줘야 될 때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비과세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돼. 자, 그럼 볼게요. 볼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은평스카이비샷. 아, 자, 요건이 있어요. A주택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그랬나요? 네, 거주하고 있어요. 몇 년째 거주하고 있어요? 지금 2019년 1월부터 거주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1번. 자, 요건이에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 A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근데 지금 2019년 1월이면 지금 20년, 지금 8월, 9월이니까 이제 한 5개월, 6개월 남았네요. 그렇죠? 네. 조금 더 거주하셔야 돼요. 두 번째. A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B주택을 1년 이후에 매수해야 돼요. 매수했죠? 2019년 취득한 거잖아요. 그리고 2020년 7월에 취득했어요. 1년이 넘어갔어요, 턴이. 두 번째 충족됐어요. 그렇죠? 네.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원래는 얘는 비규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면 1식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2020년 언제요? 6.17 부동산대책에서 뭐가 바뀌었어요? 얘가 투기괄주업으로 바로 선정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포가 언제 났냐면 6월 19일에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7월에 취득했단 말이에요. 7월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1년 이내에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전입해야 돼요. 이해 되시죠? 자, 그럼 볼게요. 볼게요. 자, A주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A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B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하셔야 돼요. 이해 되시나요? 이해 되세요? 이게 1시 1가구 2주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투기괄주업으로 선정이 되는 순간 1년 이내에 매도 및 1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이 충족돼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고 매도하고 B주택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2년 거주해야 돼요. 2년 거주. 4번. B주택을 2년 거주해야 돼요. 이해 되셨죠? 2년 거주해야지 비과세지. 왜요? 투기괄주업 일대에서 취득했으니까. 이해 되셨죠? 자, 이렇게 하나 먼저 매도, 선매도, 후매도 하신 이후에 우리 용산일 때 롯데캣스를 보십시오. 그 시기 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전문적인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사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